명품 시 하나 시 정형근 낭송 박영희 잘생긴 시 하나를 위해 나는 무엇을 했나 머리 아프도록 뛰어는 보았나 가슴 터지도록 울어는 보았나 지독한 고독에 쓰러져 보았나 첫사랑 그녀를 불러는 보았나 달콤한 문장이 없으니 아픈 시만 흐르고 어느 날 동화줄로 묶인 남자의 형상을 배경으로 여인들의 사랑과 질투 공연을 보면서 한동안 가슴이 아프고 턱없이 나약한 그런 기분은 뭘까 잘생긴 시 하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 이것저것 말 다루는 솜씨를 보면서 밤새도록 이해 안 되는 활자를 풀어놓는 밤펄레 나는 얼마나 오랜 시간을 잊고 살았나 반짝이지 못한 눈으로 잘 쓰는 척 시를 읍절이고 감동이 전해주길 바라기보다 멋있게 잘 썼다는 평가에 더 솔깃하지 않았다 도대체 뜨거운 가슴보다 머리만 아픈 시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도대체 내 삶은 이리도 부족한데 무엇을 위해 밤을 뒤척이고 있는지 잘생긴 명품 시 하나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기에